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어려운 때의 더 큰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우리 장애인의 가족들 또 장애인 지체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하루 또 내일 장애인의 날 사회적으로는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 주간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가 미처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마음으로 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염병 확산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잦아들긴 했지만 아직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 오늘 오후에 정부의 발표가 있겠지만 저희 교회는 4월 25일 26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예배를 다시 재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자제한 소식은 주중에 유튜브 채널 또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4월 25일 26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가 재개해야 된다 할지라도 제한된 인원 또 안전한 안전수칙을 지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예전처럼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병이 있거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들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안전수칙을 지키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교회가 정한 여러 가지 수칙을 또 지키고 또 사회가 권고하는 수칙을 잘 지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지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분간 차량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드라이브인 예배도 계속 진행됩니다 양재동 현 주차장에서 드리게 되는데요 지난주 부활주일에는 다섯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는 네 번 예배를 드리게 오후 20까지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예배 예약을 참여하실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는 기쁨의 50일입니다 부활의 기쁨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또 저희 온누리교회는 공감소비운동 어려운 시장 상인들 또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돕는 공감소비운동을 진행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각 공동체 또 사역팀으로 연락을 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 나라의 만연한 거짓과 부정, 음란과 살인, 간음, 폭력과 헛된 우상, 이념, 탐심들이 이 나라에 만연했기에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수단으로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욱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때 회복의 길은 빨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들,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많은 장애인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며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한국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며 또 성령 충만한 기른부심이 넘치는 예배로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재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경고와 교훈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재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재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또한 이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또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장애인 지체들을 주께서 큰 국률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한국사회 한국교회가 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만연한 거듭과 부정 음란과 악독과 다툼과 분열과 헛된 우상과 이념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여 이 나라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정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올바로 지키는 정책들이 이 나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다시금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거룩과 신실함을 회복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리며 한국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의 힘이 크고 차고 넘침으로 이 땅을 정결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재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달게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만연했던 죄악이 끊어지며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한국교회가 복음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애인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 함께 있는 많은 어려운 장애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씻어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고 있는 그곳에 주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있는 자리가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한 성전 되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요즘은 서로 거리를 두는 일이 미덕이 된 세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단어 소셜 디스턴스라는 단어는 세계적인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이를 꼭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이 단어를 뒤집어야 합니다 이 단어를 뒤집어서 멀리서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 디스턴트 소셜라이징 커뮤니티 이런 단어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두기가 도리어 반가운 단어가 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멀리 있을수록 마음은 더 가까워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떨어져 있을수록 마음은 더 가까이 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으로서 멀리서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사랑부 지체가 교회 가고 싶어서 눈물 흘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어떤 활동을 그리워 눈물 흘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차세대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자동차로 가족 단위로 각 캠퍼스의 예배당 앞 주차장을 방문하고 또 차세대에서 마련한 부활절 선물을 패키지를 드리고 또 우리 장애인들 사업장을 돕는 구디엘 스토어에 물품을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약 3,500 가정 이상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영상 스케치를 보니까 여러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우리 자녀들도 예배당을 방문하는 것을 그토록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 그들이 흘린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드라이브인 예배에 참여했던 성도들도 차를 타고 나가면서 인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떠났습니다 그 성도들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정을 넘어서는 영적 실제에 대한 우리가 함께 가까운 이유에 대한 분명한 영적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멀리서도 가까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교회였다면 교회는 이 재난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활동이 교회였다면 교회는 망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야만 예배가 가능했다면 예배는 이 땅에서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눈에 보이는 영역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1차적인 활동은 우리의 예배나 어떤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1차적인 활동은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때 사용된 모든 동사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화평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둘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 모두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교회의 1차적인 활동은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어떤 헌신 우리의 섬김 모든 것은 다 2차적 활동입니다 교회의 1차적인 활동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기 전에 우리에게 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어떤 활동 이전에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능으로 보아선 안 됩니다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재난은 이 기능적 교회론을 버리고 존재론적인 교회론 교회의 존재 그 자체를 다시 깨닫는 좋은 기회입니다 교회가 멀리서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자유지로 죄를 택하였을 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교양이 있고 또 재물이 많고 사회적 영향력을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네 가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거대한 무지에 짙은 구름이 있었다 짙은 구름이 있을 때 태양 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무지의 구름이 우리를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두 번째 죄악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충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쌓은 죄악의 산맥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큰 산맥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거룩한 진노라는 깊은 협곡이 있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건널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빙하나 눈골짜기에 형성된 이 깊은 균열 크레바스라고 하는 그 크레바스라는 협곡처럼 빠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협곡이 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의 바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택한 인간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금지된 실과를 따먹었을 때 막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막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의지로 선택할 능력을 주셨기에 인간의 결정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멀리 떨어진 상태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비참하고 불행한 일인지를 역사 속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길을 내어주셨을 때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택할 수 있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펀전 목사님이 비유한 대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 스스로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더 가까이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더 가까워진다는 것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전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가까운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들은 아담과 하와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죄가 없는 상태가 있었지만 죄가 없었던 상태보다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존재로 인간이 변화되었다는 것 우리는 물론 죄가 없는 상태를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없었던 그 상태가 우리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배와 찬양과 사랑, 순종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영혼들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 자유의 의지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문명을 만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 합니다 그 결과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과는 수많은 재앙을 일으킬 뿐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출현도 하나님의 창조지시를 역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인간에 대한 자연의 역습입니다 이러한 역습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만큼 인간은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멀리한 만큼 인간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과 실패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멀리서도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가 멀리서도 가까워지는 공동체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져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문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화평, 평화를 공동체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거리 두기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던 것이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와 거리를 두어야 할 인간이 사단과 거리를 두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거리를 둔 것이 죄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거리를 둔 인간에게는 참된 화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끼리도 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단 그리스도의 피로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화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교회 공동체와 거리를 둠으로써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을 겪고 아픔이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을 이 선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분들 신앙생활을 하지만 관계 속으로는 들어가기 원치 않는 것 나 홀로 신앙 또 관계는 유지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서로 관여하지 않고 때로 심심하면 가끔 만나는 정도 그저 지인 정도로 그저 나는 어느 교회에 출석한다 정도 그 정도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 자신의 깊은 마음을 토해내고 누군가 넘어질 때 함께 붙들어주고 내가 넘어질 때 붙들어줄 수 있는 또 서로의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다면 요즘 유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우리 서로가 가까워지는 관계는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있어도 멀리서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른바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서도 더 가까워지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된 분들입니다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삶이 교회가 된 신앙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말은 안전만을 위해서 지켜야지 그 밖의 모든 우리의 삶에는 결코 적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매우 무서운 단어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요양원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불면증에 빠지고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양원에서 소위 격리 거의 봉쇄 수준의 차단을 하지 않으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양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자녀들이 찾아오고 지인들이 찾아왔던 그 관계 속에서 유일하게 사회생활을 하셨던 어르신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자식조차 찾아오지 않으니 오해를 하는 거죠 자식들이 부모를 버렸구나 이 사회의 전염병이 이렇게 심합니다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게 우라가 터지는 거죠 버림받은 느낌 소외받은 느낌으로 병들어가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더 취약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요양원에 나타나는 엄청난 그러한 사태들이죠 거리두기 이것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소외감을 만들어내고 그 소외감은 죽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소외와 외로움은 다르죠 외로움은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갈등이나 적대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외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외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이 하는 심지어 나쁜 일도 같이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악을 기뻐해서가 아니라 친구들에게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이 소외라는 단어를 경제적 소외로만 국한했죠 그래서 계급투쟁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소외를 이용한 왜곡된 이념 잘못된 사상입니다 진정한 소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둠으로써 생긴 인간 안에 발생한 소외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도 거리를 둡니다 이유 없이 거리를 둡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또 자기 자신도 소외시키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거리두기가 이루어집니다 사대행전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역사에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리두기 아니었습니까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생겨났지만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율법을 요구하고 그들과 같이 하기를 원치 않고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했기에 사대행전의 갈등이 일어난 거죠 로마 교회도 심지어 에베소 교회도 빌리포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교회마다 일어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거리두기였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사대행전 10장의 고넬로의 집을 방문하면서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거의 강제적으로 고넬로의 집을 방문하도록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대행전 10장 28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지만 베드로 자체도 이 위법이다 잘못된 거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거리를 두어야 마땅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죠 유대인들은 인류를 두 부류만 구분했습니다 유대인과 개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럼 유대인들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인류를 어떻게 구분하였습니까? 헬라인과 야만인들 헬라인 외의 모든 인간들은 다 야만인들이라는 거죠 인류 역사는 거리두기의 역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거리두며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성교 결과를 볼 때도 동과 서가 완전히 나눠진 이 모습 거리두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간을 구분하여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한국인과 그 밖의 사람들 이런 거리두기 이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일 수 있는 것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런 거리두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멀리서 더 가까워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소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책입니다 막상 교회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에베소소에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는 한 세 사람 원 뉴맨 한 세 사람이다 그것은 곧 거리두기로 인한 소외가 없는 공동체다 그런 뜻입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소외가 없기에 화평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과연 가능할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거리두기의 역사고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자기의 생각으로 거리두는 그러한 사람들뿐인데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수 크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 예수 크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이들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을 회복시키신 예수 크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거리두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교회는 크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세 사람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크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한 세 사람 원 유맨 세상에 전혀 없던 크리스도의 부활로 첫 번째 새로운 자연의 시작이 되신 예수 크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연합된 세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보이는 많은 교회의 모습은 이 재난을 통해서 위축됐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또 멀리서도 서로 마음으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안에 모든 장애물들이 크리스도의 피로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장애인들이 소외되며 또한 소외감 속에서 평소에도 사람들은 거리두기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장애인들과 거리를 두지 않는 한 세 사람 세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집쓸 수 있는 한 세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자연히 거리 들어오게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그런 장벽들이 온누리 교회 안에서는 다 무너지는 한 세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 정말 아름다운 미덕들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한국 교회사에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김재군 금산리에 가보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죠 1908년에 4월 4일에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그 교회가 유명한 것은 남녀를 구별하기 위해서 기억자로 건축을 했죠 그래서 커튼을 가운데 달이고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서로 구별하여 예배를 드렸죠 물론 후에 그 커튼을 내리고 그것이 철폐됐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자 건축물은 기와집 예배당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물이 유명한 것보다 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자신의 재산을 들여 헌신한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죠 조덕삼 장로님의 사진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조덕삼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복음을 최초로 정한한 테이트 선교사님 한국명원은 최의덕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분은 김제 지역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분의 사랑체에서 금산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의 주역이 된 분이죠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마부, 종이죠 그 당시에 신분사회였으니까 마부가 된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17살에 조덕삼의 마부가 됐는데 이 이자익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분사회인데 주인인 이 조덕삼과 종인이 이자익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에 집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교회 장로를 뽑는 투표 날이 있었는데 당연히 모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조덕삼 이분이 장로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겁니다 모두가 다 얼어붙었습니다 당시에 테이트 선교사님이 사회로 진행했는데 공정한 그 투표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거죠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종인 이자익이 당선된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전라북도 김제인데 이자익은 전라도 출신이 아닌 경상도 출신이었습니다 신분도 뛰어넘고 지역도 뛰어넘고 그리고 한 가정에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도 뛰어넘는 이 결과가 나타나자 교회 예배당은 찬물 끼얹듯 조용해지고 긴장감 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조덕삼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 이 영수가 오늘날의 집사와 같은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아주 비슷한 시기에 1910년 어간에 서울에 오래된 유명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때 장로 선출해서 천민 출신이 장로가 되자 양반들이 다 교회를 나가서 새로 교회를 세운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천민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에 양반들이 와서 우리 자리는 별도로 마련해 주시오라고 요구를 해서 교회를 설립한 선교사와 마찰이 있고 결국도 교회가 분열된 역사도 있습니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전라북도 김지에서 한 작은 시골교회이지만 주인과 종이 뒤바뀐 것 같은 이러한 결과에 조덕삼 주인이 이자익 장로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의 귀한 장로님으로 잘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은 후에 이제 몇 년 후에 장로가 결국 되었죠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이 영적 은사가 탁월하다는 것을 알고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100%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자익 장로는 평양신학교에서 훌륭한 목회자로 세워집니다 이때 이자익 장로님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끔 수업시간에 폭소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주로 가르치는데 우리말이 서툰이니까 이자익을 이 자식 이 자식 그랬다는 거죠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목사님을 후에 금산교회 단임 목사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조선예수요 장로교 우리 합동축과 통합축이 갈라지기 전까지 조선예수교 장로회로 하나 있었죠 총회장을 세 번이나 역임합니다 본인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선거에서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초대로 모든 분들이 이분이 우리의 총회장이 되어야 된다 초대로 세 번씩이나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귀한 분입니다 2005년 4월 29일에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님의 전기를 출판하는 기념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님 돌아가셨죠 국회의원도 하시고 주일대사도 하신 분입니다 축하를 한 이후에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고 이규환 장로님 대전제일교회 장로님이시자 카이스트 교수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인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주인을 잘 만나셨습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들도 없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겁니다 그런 축복의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사실 서로가 잘 만났기보다 이들이 예수님을 잘 만났기에 이런 모든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피로 한 세 사람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한 세 사람 모든 담과 벽을 허물고 한 세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멀리 있었지만 가까워졌습니다 사회의 신분이 또 한 가정의 경제적 격차가 모든 것이 다 멀리 있어야 마땅한데 그들은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가 되었고 이 두 가정은 지금까지도 자자손손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까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해 교회를 흔드시는 이유는 오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누리는 멀리서 가까워질 수 있는 세상은 다 멀어지게 만드는 어떠한 세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행처럼 사용하며 이제 안전뿐만 아니라 거리 두는 것이 미덕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전 외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 재난의 기간을 통과하고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멀리 있기에 더 가까워짐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런 교회가 된다면 재난은 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동치는 세상의 정치와 또 세상의 문화도 타락한 문화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가 잠시 안전을 위해 실천한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결코 신앙적인 영역에서까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와 거리 두기도 편해져서도 안 됩니다 몇 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 참 편하고 좋네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더 가까워지는 교회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이 재난할 때를 서로를 기도하며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가까이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셔서 모든 사회의 담과 벽을 무너뜨리고 뛰어넘어 멀리서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를 합당한 자로 여기며 그리스도의 지체된 저희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장애인주의를 맞이하여 더 큰 고난 속에 있는 이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지고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